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17mm 롱 아 이거 완전히 죽었네 얘 지금 풀어야겠다 14mm 아 14mm 여기 지금 마운트가 참 야 이렇게 나가냐? 이렇게도 죽는 구나 아니 뭐 BMW들도 다 이렇게 죽으니까 여기 내려가서 봐야지 이게 보면 엔진 마운트인데 와 이거 물 떨어진다 이게 액체봉 입식 마운트라고 해서 이 안에 러버 마운트 안에 액체를 집어넣은 타입이에요 이거는 이미 액체가 다 터지고 고무도 찢어지고 이러니 뭐 진동을 흡수할 수가 있나요 버리고 보니까 키가 나랑 비슷한데 있어야 돼 나는 여기 다 올라가야 되거든 다 올라가야 되는데 한 칸을 내려가서 이래 이게 우리의 키차야 이게 이 한 칸이 키차야 이거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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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얘만 이렇게 살짝 아 제가 살짝 내려야겠는데 하나만 풀었으니까 살짝 내려서 아 앞으로 됐어 앞으로 조금만 안 가네? 어 됐어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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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깔고 가 필요 없어? 네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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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지태야 고마워 지태야 고마워 완전 잘 쓰고 있어 지태야 고마워 그러면 돈 안 받을 거야 그치? 하하하하하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이게 댐퍼가 깨지면서 벨트가 이렇게 됐나 봐 이 댐퍼가 깨져 있어 그래서 그래 어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찢어졌나 봐 이게 여기 보면 벨트가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 아 타이밍 벨트 갈 때 엔진 내리면 되게 편하겠는데 어 말이야 막걸리야 이 내부에 부트랑 요런 스펀지까지 전부 다 통으로 교환하고 여긴 WD 오늘 미리 뿌려놔야겠다 이거 안 빠질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잘 나오네 괜히 오버해서 WD 뿌리고 그러네 쪽팔리게 스프링도 시켰나? 스프링도 시켰나? 아 스프링도 나와? 스프링까지 다 시켰어 최고야 다 바꾸면 되겠네 디스크도 갈아야되고 이 새끼 간만에 망치질 한번 해볼까? 스트레스 망치질을 왜요? 빡 갈 거니까 갈 거니까 뭐 한 번씩 그럴 때 스트레스 한번 푸는 거지 뭐 해볼트 흙기도 드러내고 여기 에어로 불고 흙기 한번 모래도 여기 되게 많이 쌓였구나 진짜 이거 수리해놓으면 갖고 싶겠다 저도 신청할까봐요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잖아 그 수나타 2 한번 복원해야 되는데 아 저희 나 수나타 2 원래 되게 좋아했었던 차인데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발전기는 신품으로 장착할 거예요 지금 현재 발전기의 상태는 문제는 없지만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부품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신품으로 주문을 했고 그냥 교체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고치 그건 카바도 주문 한 거지? 네 카밍 카바 카바를 한번 가른 거네? 교환한 것 같아. 했어도 해.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타야지. 덴포가 달았어. 나 이거 처음 봐. 델포가 왔다 갔다 했나분들. 어. 와. 이거 봐. 덴포 고리. 빼쪽해. 네. 와. 이게 어떻게 덴포가 달아버리지? 새 거 오면 비교해보는 거 확실하지? 야. 죽이는디? 이 벨트 슬러지야 이거. 이 하부 카바는 다 갈아줘야 될 것 같아. 쭉쭉쭉쭉쭉쭉쭉 빼기. 하나에. 워터펌프. 베어리닝 다 새 거야. 이야. 좀 아쉽다. 워터펌프는. 할까 말까 그러면. 뜯은 김에. 뜯은 김에 하자. 뭐 이거. 또 언제 뜯겠어 이거. 예평생에. 이거 다시 뜯을 일이 생기겠어? 10년 탈 거면. 하고 10년 타는 게 맞지. 저희 배 거 어디야. 앞에 거는 내가 한번 빼봤어. 뒤에도 내가 갈았나? 기억이 안 나. 안 가셨을 것 같아. 그치. 내삼깨에 갈았을 리가 없지. 바쁜 것 같은데. 왠지 아이오. 야.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차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나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봐. 아이오. 아이오. 네. 가스켓이 여기 있어. 와. 가스켓이. 보들보들해. 아직. 아직 짱짱한데. 차이 두껍네. 이게. 옛날에. 베타 엔진을 보면. 이게 늘어나서. 착착착착. 소리 났었거든. 두 칸으로 해놨구나. 옛날에 아바타 엑스리 같은 거는 갈아줬다던데. 내가 많이 갈았어 그거. 네. 이거 봐. 오일 때. 닦이는 거 봐. 아니요. 한의원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하다가 안마방을 가면 어떻게 해. 저 완전 나쁜 놈인데. 이거 다. 왜 찍고. 이게 몇만 뷰가 나올지 몰라. 왜요. 작업 중 안마방을 가. 엄청난 공격을 잘하세요. 빨리 저. 내가 봤을 땐 다 갈았는데. 댐퍼를 안 갈은 거야. 댐퍼가 이제. 다 다르면서. 겉벨트를 다 갈아먹고. 뭐 다 바꿔야지 뭐. 이렇게 된 게. 텐션어가. 돌려보니까. 상태로 좋더라고. 왜 이렇게 좋나. 지금.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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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가워. 머리 감겨 있는데? 플러싱 한번 해줘야겠어. 플러싱 협찬을 받아올거야? 어디 협찬 할 데가 있어? 불수원샷. 친구가 불수원샷. 불수원샷 우리 친구? 네. 제 친구. 불수원샷 원래 전에 왔었어. 지금은 아마 바뀌었는 것 같은데. 모플로우는 괜찮나? 총무야 두개야? 세개야? 세개. 헐. 바꿀까? 굳이. 모플로우까지. 일단 요거는 좀 고민 좀 해보고. 내일은 이거 하고 슈바 갈고. 엔진 다 해서 엔진 장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해보자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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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